안녕하세요. 예보관 이용호입니다. 먼저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연해주 부근에 위치한 전리저기압 후면의 와도역은 오늘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몽골 부근의 기압능이 동진하여 내일 전반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국 남부의 단파골이 점차 북동진하여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남부지방을 통과하며 지상기압골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바렘안 부근의 단파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동해상의 기압골은 북동진하여 오늘은 연해주 부근까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건조역에 들겠으나 후반에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수빈역에 들어 모레는 전국이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의 기압골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중부에서 확장하는 기압능에 들면서 내일 전반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모레는 전국에 강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